아 안되겠구만 힘 보여줘야되겠구만 아아 아아 오늘의 할 것 자 뭘 만들거네 요렇게 만들어줄겁니다 식감 보시죠 68원 쿨감 2초에 럭 9%인데 에디 11짜리 십작되어 있는거 86원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으로 넘어가시지 자아 4% 4% 에디 8%짜리를 6에 54 5에 54에 토드를 합니다 자 일단은 주운으로 강화를 해야겠죠 4% 5%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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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% 5%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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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% 5% 6% 5% 5% 5% 6% 6% 6% 5% 5% 5% 7% 5% 5% 오 잠깐만 커피날래 쏟아줄뻔했네 아씨 아 불편하네 불편해 아 이거 밧줄이 생겼어 가는 길에 아 힘들어 아 예 원래대로 돌리려 하는 사람 불냉 부탁드립니다 과감하게 다 불냉해 주십시오 허전해 보인다니까 여기에다가 걸이를 놔야 밧이 드라이기를 기다렸다 아 됐어도 허전한 일 Owner 오케이 또 도로 TS라버스를 해 chairs ㅋㅋㅋㅋ 한 10억정도 내에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당 다이렉트인가 왜 다발리네 아니 뭐야 다운이 뭐냐 다운이 뭐야 이거 22선 가야겠는데 아 아닌가 갈뻔했네 22선 갈뻔했어 안갖다 설레이게 했어 나를 갑자기 15까지 순식간에 왔는데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갔네 나오게 7억밖에 안썼고요 아 뭐 17성 찍는거에요 뭐 그렇게 어려운게 아니니까 아 돈 얼마 안썼으니까 기분만 내볼까 12억 5천밖에 안썼는데 기분만 내볼까 아 그만하자 아 그래그래 기분내면 됐지 어 여기까지 하세요 됐어 됐어 이제 본격적인 큐브를 한번 가봅시다 불큐로 갈거냐 예 레큐로 갈거냐 일단 불큐 있는거 한번 던져봅시다 40개니까 40개니까 가겠지 둘다 하나 어 두 번째꺼 둘다 가겠지 36갠데 아 올라가고요 레전드리도 요정도면 한번 도전해볼 만하지 소소하게 소소하게 한 20개씩만 던져볼까 어 100개치 아닌가 이러면은 아니 이거 다 썼는데 레전 못가면 못하냐 시나리오에 없는데 레전을 안간 어 어 아 1초네 아 하나 보냈고요 일단 이것도 레전을 보내야 되겠고요 일단 그냥 돌릴게요 아 여유분이 좀 남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 어 그래그래 자 일단 레전까지는 나쁘지 않게 올라온거 같애 일단 옵션 봅니다이 어 자 일단은 원하는거는 쿨 럭 요런걸 띄워야될거 같은데 아 1초가 좀 하하하하 럭시프로인데 아깝네 왼쪽 밖이에요 쿨 1초가 좀 아 2초 나왔다 남은거 하나씩 던지면서 봐야겠다 아 쿨감 6초똥 나오면 어떡하냐 1초 아 또 1초 은근히 1초가 많이 나오네 아 2초 럭 뽑았어요 2초 럭으로 올랐고요 으퐈 아 아니 슈퍼채팅 2천원 구원 좋습니다 아니 슈퍼채팅 2천원 구원 좋습니다 안되겠구만 힘 보여줘야되겠구만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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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무슨 소리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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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거 걸렸는데? 아니, 그, 아, 철봉 리액션 해줘, 하니까 안 되겠구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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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디로 잡아야 되지? 아! 어! 아,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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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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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 예 고맙습니다 오늘의 장사 아 20만원 후원이요 야 박수 먼치에게 20만원 후원이 떨어지다니 이거 거진 2년만 아닙니까 박수 2년만에 먼치가 20만원이라는 후원을 받아 봅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자자자 그래서 총 제작비용 154억 돈이 이게 그래도 한 30억? 영상이 또 이렇게 끝나면 마시가 없으니까 큐브 좀만 더 하구요 거짓말처럼 그다 손해를 보고 마는데 앞에 거는 장사였다면 이번에는 도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쿨감 소소하게 4초만 보여드립니다 2절 나왔는데 1초 1초면 얼마나 허무할까 얼마나 허무할까 와 나왔다 야 2초 럭럭이다 개떡상 1초 럭럭이다 아 그건 잘 좀 애매하더라구 1초네 이건 뭐 집어야되냐 이건 뭐 집어여 그래도 2초 집어야되나 아 개떡상각이었는데 1초가 나와버렸네 2초 천천히 할게요 좀 보면서 하자 와 2초 2초 올 듯이다 난리났다 와 박수 떴어 떴어 4초 올 듯이다 4초 떴다 최소 300원 1초 1초 떴다 2초 1초다 아 좀 애매해 아 한번 뭐 좀 보시겠습니까 반응을 한번 봐볼까 어 보십시오 나온 것 같습니다 분위기 체크 부탁드립니다 어이 어... 이거 너무 한결같구만 아 3초 아아 3초 겟 10만배 기꺼하십시오 아아 고 고 고 고 고 고맙습니다 이거 안되겠네 좀 손에 좀 볼라 그랬더니 또 이득을 봐버렸네 으음 몇개 썼지 132개 열 하나 55 정도 으음 음.. 가격이랑 똑같아지? 어.. 다 2초..네 여기는 90.. 8..90억 대 2초고 이것도 100억은 받겠다 그치? 100억이면 하루껏 될 것 같아 아 110억이요? 아 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110억 될 것 같고 아 3초 있네 아니 3초 왜 이렇게 싸요? 아니 이거 1초 더 늘리는 것도 빡센데 3초 왜 이렇게 싸요? 개떡상인 줄 알았더니 그냥 그렇네 그럼 일단은 200억 정도에 올려보자 나쁘지 않은 것 같네 오케이 겟 해놓겠습니다 올 탯이 있어가지고 나는 어 장기물이기도 하고 금방 도전해볼만 할 것 같아 최소한 이대로만 팔려도 한 50억 정도는 2덕구이 없다 요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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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